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9학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유럽의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들은 lived on 하면 어떤 것을 먹고 살다, 주식으로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큰 사냥감들을 먹고 살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술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보시면 사실 이제 보시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통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hunting these fast animals, 이렇게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거 근데 어떤 걸 갖고 사냥을 하냐면 스피얼, 창이라든지 활이나 어떤 화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냥하는 거 총도 아니죠,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이런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 자체가 예전 uncertain task, 불확실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술록이 has a weakness,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대요.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입니다. 보시면 merciless 하면 보시면 무자비하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exploit 하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 하나 있었대요. 보시면 it, swarm, pull입니다. 걔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정말 막 이렇게 아주 못해서 헤어 못 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설프게 수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while a flood. 보시면 여기 앞쪽에 빙 정도가 생략된 분사 고문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뜬 상태로 그동안에는 it is uniquely vulnerable.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정말 독특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정말 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취약했냐면 자, 무빙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with this antler, 보시면 antler는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렇게 슬록이 있으면 제가 원래 그림이 이화백이라고 그리면 제일 잘 그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뿔이 났죠.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뿔이 있어요. 이런 뿔들을 antler라고 합니다. 이런 가지처럼 생긴 뿔들을 어떻게 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한 상태인데 높게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움직여요. 누가 봐도 슬록이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딱 보일 수 있게 천천히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보시면 as it is struggles to keep the nose of water.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좀 발버둥 치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런데 좀 힘든 거죠. 코를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겨우 내놓고 이 위에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뿔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어울린 다음에 저 누가 봐도 슬록이에요 하고 천천히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그러니까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헤엄을 친대요. 그러니까 슬록을 잡기가 좀 쉬웠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At some point. 자 어떤 그 포인트 어떤 지점에서는 A stone age genius. 그러니까 이런 석기 시대에도 천재가 있었겠죠. 그래서 석기 시대의 천재가 Realized. 자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he would gain입니다. 자 그가 얻을 수 있는 얻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사냥의 이점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 슬록이 저런 식으로 누가 봐도 슬록이요 하고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헤엄을 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 이런 사냥감의 어떤 이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입니다. 이런 물의 표면을 자 이렇게 글라이드 하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 그런 상태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냥의 이점을 딱 발견하고 아 그러면 저렇게 물에 떠다니니까 우리도 삭 이렇게 같이 떠다니면서 길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보시면 그리고 build the first boat 그리고 첫 번째 보트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배를 처음으로 만든 이런 석기 시대에 이런 천재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스윙 보통 이럴 때는 조건부사적 접속서를 보셔서 일단 뭐뭐하면 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힘겹게 잡혀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런 먹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힘겹지가 않죠. 보시면 아 저렇게 떠가니까 쉽게 잡을 수 있겠다 하고 배를 만들어서 잡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love or silly가 아니라 easily 정도로 고치셔야 돼 있습니다. easily 자 쉽게 이렇게 포획이 돼서 잡혀온 이런 먹이가 had been hauled up 보시면 haul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 단어 이 별표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끌어당겨져 올라옵니다. 이 배 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getting hi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보통 이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 사체 그러니까 이 사냥감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더 쉬웠을 겁니다. buy more than on land입니다. 보시면 어떤 땅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끌어서 그 슬로그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쉬웠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자 you would not have taken 자 여기서 또 추측에 나오는 이렇게 과거에 어떤 추측에 나오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 거래요. 자 known for mankind 이런 그 인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진짜 주어가 to 이야기에 나오고요. 이시 가짜 주어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disadvantage to other goods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런 이득을 to 어디어디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물건들 또는 어떤 다른 상품들에 이렇게 적용한 것이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5번에서 이 loversly를 easily라는 형태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